자연 에네르기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황해남도 운율군의 자연 에네르기 발전소가 건설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더시근들에서 다양한 에네르기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을 이용하는 데서 번복이 될 수 있는 자연 에네르기 발전소 건설을 가학기술발전 국가중점대상가지로 선정하고 여기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가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자연 에네르기 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자연 에네르기 발전소에는 태양빛 발전체계와 벽교 가수발동 발전체계로 구성된 분산형 발전체계가 구축돼 있어 여러가지 발전설비들을 능동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일치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성종합대학 태양빛 전지제작사에서는 지리적 특성이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서 국가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도 태양빛 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통병률용 태양빛 발전체계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여기에 더입하였습니다. 현재 자연 에네르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민 세대들에 공급되고 있는데 연구집단은 발전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게 한 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